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것은요 그립카드 2점을 준비했습니다. 둘다 4070 슈퍼인데요. 위에꺼는 2펜 제품이고 밑에꺼는 3펜 제품이죠. 얇습니다. 이 제품이 갤럭시 2X라는 제품인데 길이가 24cm가 되지 않는 컴팩트한 제품이구요. 밑에꺼는 3펜 제품 중에서도 큰 펜에 속하는 이게 아마 세번째로 클거에요. 30cm짜리 기가바이트 게이밍 옷입니다. 이 두 제품을 두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볼거에요. 많은 분들이 샌방에서 물어보거든요. 2펜으로 되요? 2펜 가성비 좋은것 같은데 사도 되요? 3펜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하시던데 그거 오늘 제가 한번 더 비교해서 확실하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성비 좋은 2펜 제품 과연 쓸만한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tles 을ál 자 여러분 여러분이 앞에서 본 내용 제가 표로 한눈에 정리해 왔습니다. 과연 이 두꺼운 3펜 제품하고 갤럭시 2펜 제품하고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둘이 가격 차이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가격은 무려 11만원 차이 납니다. 이미 갤럭시 2X 제품은 지도가가 92만원이었는데 91만9천원 그걸 무시하고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위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메이트가 있어야 되겠죠. 우선 성능 차이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성능은 포르자 기준으로 6프레임, 상수 토탈으로 2프레임, 디비전 4프레임, 세호 틈 6프레임 정도로 평균 프레임 3.3%의 차이가 납니다. 상위 제품하고 하위 제품이 3%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성능적인 메리트는 없다고 보면 되겠죠. 보통 그래픽카드 한 단계 차이를 15%에서 20%로 보고 있는데 그쯤 되어 사람이 체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가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3%는 역시나 상위 제품 쓰나 하위 제품 쓰나 성능 차이는 별 체감이 안된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온도는 어떨까요? 온도는 차이가 심합니다. 포르자에서 13도, 토탈으로 13도, 디비전 12도, 세호 틈 12도, OCCT 매우 심하게 갈굴 때 그때도 12도 정도로 평균 12.5도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갤럭시 2펜 제품이 못 쓸 정도 높은 온도가 나오냐고 물어보시면 게이밍 기준으로 70도 정도 나와요. 70도가 제가 오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 약 5도 정도가 더 높아져서 한 75도까지 나올 겁니다. 근데다가 여름에 사용하신다면 77도, 78도까지 올라오고요. 다만 80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온도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부러 쿨링이 매우 구린 케이스, 케이스 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에 집어넣지 않는 이상 대부분 용도에서 성능자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펜 제품도 일반적인 사용 용도, 게임 용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10도 정도 낮다는 것은 이런 3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쿨링이 구리더라도 충분히 온도를 잘 잡아줄 수 있고 집에 에어컨도 못 켜고 한여름에 방안의 온도가 40도에 다다른다. 그렇다고 쳤을 때는 당연히 이 제품이 훨씬 조용하고 시원하게 쓸 수 있겠죠. 무려 12도나 차이 나니까요. 그래서 3펜 제품이 3펜인 만큼 확실한 쿨링 성능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소음은 어떨까요? 이 소음이 여러분은 구분이 잘 안될텐데 가장 조용한 그래픽 카드가 약 42dB입니다. 가장 시끄러운 제품이 50dB 정도고요. 50dB 제품은 여러분 보통 쓰면서 대부분 유저가 시끄럽다고 느낍니다.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의 평균 소음은 얼마일까요? 46dB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갤럭시 제품은 45.6이죠. 그러니까 평균 그래픽 카드 소음이 얼마나 되겠죠? 46이라고 했죠. 딱 그 정도 수준에 들어갑니다. 제가 수십 개의 그래픽 카드 소음 측정을 해봤는데 영상이 있어요. 46dB 정도는 평균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투펜 제품, 작은 제품 치고는 준수한 소음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기가바이트 게이밍 5C 같은 경우는 가장 조용한 게 42dB라고 했죠. 예전에 3080 터프 기억나시나요? 그게 가장 조용한 제품으로 42dB라는데 그에 근접하는 소음을 보여줍니다. 43dB로 터프보다 약간, 정말 약간 시끄러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 제품 다 제가 보기에는 쓰기에는 문제가 없고 조소음을 원하신다면 이 게이밍 5C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비싼 제품이 딱 여기까지만 차이 나나요? 소음하고 쿨링? 그 외에는 차이가 없나요? 막 아니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 크고 묵직한 거 그리고 LED 같은 거 색상 조정이라든지 그런 걸 다 따져보면 분명히 기가바이트 게이밍 5C가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우위에 있을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듀얼 바이오스를 지원해요. 여기 작게 스위치가 있는데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일런스 모드를 따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게이밍을 쓰는 게이밍 모드랑 사일런스 모드랑 두 가지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히트파이퍼가 게이밍 5C가 6개로 좀 더 많고요. 4070, 2X는 3개입니다. 전력소비랑은 둘 비슷합니다. 이게 왜 비슷하냐면은 놀랍게도 전원부가 둘이 급수가 비슷해요. 둘 다 10페이지고요. 갤럭시가 55암페어짜리 모습에서 쓰기 때문에 좀 더 출량이 오히려 높습니다. 자,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일단 이게 여러분 보시는 게이밍 5C의 기판입니다. 케이사존인데요. 게이밍 5C 기판을 보면은 50암페어짜리 온세미컨덱트의 드라이브 모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알파엔오메가4에 55암페어짜리 드라이브 모습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44, 하나하나에서 10페이지가 됩니다. 아, 하나하나에서 10페이지가 되고 얘도 보시면 이쪽에 7개, 하나, 둘, 셋 해서 이거 아마 메모리 쪽에 속하겠죠. 그래서 10페이지. 둘 다 놀랍게도 같은 10페이지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스파이 점수는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높게 나왔던 게이밍 OC가 소폭 높게 나오는데요. 700점 정도 차이가 나요. 램 온도도 따로 책정해봤는데 램 온도도 10도 정도 차이 납니다. 역시나 3펜 제품이 온도가 착하네요. AS는 갤럭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AS가 좋은 1티아급 AS를 가지고 있고 기가바이트는 솔직히 말하면 AS 평가가 별로 좋지 않죠. 10점 만점에 6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두 제품을 하나하나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10만원 정도 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이 게이밍 OC에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저렴하게 2X 제품을 쓰는 게 좋은가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저서운 제품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케이스 쿨링이 다소 떨어지는데 혹은 집안 환경이 너무 더운데 주변 환경이 더운데 사용하고 싶다면 역시나 게이밍 OC 돈을 더 주고도 갈만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성능도 조금 더 높으니까요. 맞죠? 거기에다 좀 더 이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부 유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성조님. 10만원 값어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싼 게 이 갤럭시 2X인데요. 저는 이거 사고 싶습니다. 성능 차이가 별로 없고 소음? 아이, 뭐 저거 평균적인 소음이라면서요. 온도가 조금 높긴 한데 저는 케이스 쿨링 충분히 좋은 거 쓸 겁니다. 이러면 에어컨 켜놓고 쓸 거고요. 역시 가성비 있는 이 투펜 제품이 나은 것 같아요. 라고 결론 내리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어느 쪽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데이터만 제공해 줄 뿐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4070 슈퍼 두 제품을 비교해 드렸고요. 언젠가 샌방쯤에 제가 한 4, 5제품 더 모아서 보여드리기로 하고 다음번은 4070 TI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빠이빠이. 송전님이면 뭐 살 거예요? 저는 싼 거 살 것 같아요. 아니, 게임 오시면 좋긴 한데 저도 이제 가성비를 좀 따지는 사람이라 갑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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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